이준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E2, E3, E4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형 의사생활의 신인과 전문 손재형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마블 영화 중에 나오는 히어로 중에 토르라는 청중의 진영인 캐릭터가 있는데 이를 연기한 영화배우 클립스 헨스워스에게 알짜이머 침해 발병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헨스워스는 침해 유전자의 이준 발생으로 인해서 알짜이머 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8배에서 10배 정도 높고 또한 그의 할아버지가 실제로 알짜이머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미래 알게 되어서 알짜이머 병의 예방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를 잘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침해라는 질병은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견을 저하시키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좋은 선 자체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욱더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침해가 진행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대소변 실수를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폭력적인 이상행동이 보이는 등의 증상이 생겨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좋은 선 자체를 저하시키는 무서운 병이 바로 침해입니다. 오늘 앞서 신문기사의 영화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침해와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삶을 살아가면서 침해 위험성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에는 낮은 교육수준, 고혈압, 가음, 비만, 당뇨, 우울증 등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침해 위험성은 대략 35% 정도이고 나머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65%의 침해 위험성에 많은 부분이 간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전적인 소인이며 앞서 이야기한 크리스템 선수가 말한 침해 위중자의 위중 발생은 바로 악포이포라는 위중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침해 발생의 대략 7% 정도 간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유전자만 침해의 유전자의 인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알짜임의 침해에 그 위험성을 높여주고 또한 현재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입니다. 먼저 악포이포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악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악포리포포로테인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을 운반하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악포리포포로테인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신경계가 손상 이후에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경이 회복하는 데는 지방이 중요한데 이렇게 지방을 분포시키면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신경세포 주위의 막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악포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E2, E3, E4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각각의 부모, 엄마, 아빠에게 하나씩 받으니 결과를 통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이, 고지혈증, 뇌외상, 각종 스트레스 등 때문에 뇌신경세포는 송산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신경 송상을 고쳐주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포이 유전자입니다. 악포이 3와 E2 유전자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악포이 포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신경이 송산되고 알짜이미 병행 원인이 되는 암일로이드가 뇌에 더욱 쌓이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 침해 위험성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포이 포 유전자를 하나도 안 받고 E2나 E3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딱히 침해 위험성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이 포 유전자를 하나를 받게 되면 알짜이미 병행 원인이 약간 증가하게 되고 더욱 불행하게 각각의 부모에게 악포이 포를 하나씩 받아서 총 두 개를 받게 되면 알짜이미 병행 발생 위험성은 더욱 증가해서 대략 8배에서 16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토론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햄스워스가 이야기한 침해 발병 유전자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 악포이 포 유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그만큼 알짜이미 병행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악포이 포 유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략 전체 인구 중에서 25% 정도이며 두 개의 악포이 포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대략 2에서 5% 정도인데 동양인 경우는 사양인보다 조금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다 알짜이미 병행의 침해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알짜이미 병행이 생겨서 침해가 되는 경우에 이 주인자가 실제 기여하는 부분 대략 7%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런 주인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침해 발생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대략 35% 정도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절과 생활 습관 교정을 하시면서 침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침해에 인약을 미치는 정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담배고 오프로, 측력소실이 구포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만 조금 더 조절하시고 계속적인 공부와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식사를 하신다면 악포이 포가 주는 위험성은 충분히 극복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러한 유증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침해에 대비하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침해 위험성을 줄이는 12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유증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실제 이 검사를 침해 환자를 진단한 신경과가 아닌 검진센터 등에서 하고 저에게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유증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 유증자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상태에서 무작정 침해 위험성을 보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건 제일 의견이고 주위 병원들을 보니 침해 유증자 검사라고 해서 이걸 병원 안에 간고까지 하면서 환자분들께 시행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정말 가전역상에서 침해 환자분이 계시고 간혹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유증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재 인지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를 교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도 자주 하고 잠을 잘 다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 유증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타겟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치료법이 완전히 있다면 그때는 침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유증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실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궁금해서 이러한 검사를 비싼 돈을 내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은 아프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침해를 일으킨 유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다음번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꼭 좋은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수면 시간을 가지면서 치매 나는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어서 내 건강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